실용문 10번이고요. 2015년 6월 고의일 보상교육청 28번인데 이번에 알아볼 표현들을 쭉 보도록 하죠. This program is open to high school students who will graduate in 2016. 라고 했고요. You will pay from $920 to $1,140 depending on how many classes you register for. 라는 건데 첫 번째 프로그램, 첫 번째 알아볼 표현은 This program is open이라고 했습니다. 열려 있습니다.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. 라는 말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. To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생들에게 open 열려 있습니다. 고등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. 같은 말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Students who will graduate Will graduate 그랬으니까 졸업을 할 거다가 되는데 후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? 바꿔주는 말이죠. 그래서 할 거야가 뭐 뭐 할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In 2016 2016년에 졸업할 거야가 2016년에 졸업할 학생들로 바뀌게 됐죠. 후가 하는 말이 후가 하는 역할이 바꿔주는 말이니까 우리는 바꿔준다는 말을 기호를 이렇게 화살표로 쓰고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할 거야는 할로 바꿔줄 거다. 라는 거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? 한다는 뭐뭐 하는 뭐뭐 했다는 했던으로 바꿔줄 거고요. 하고 있다는 하고 있는 할 거다는 할 이렇게 바꿔줄 거란 말이죠. 그죠? 그 다음에 cost 비용입니다. 그럼 you'll pay 지불할 겁니다. from $920 $920에서 $2 $1140 $1140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depending on 이건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. 뭐뭐에 따라 뭐 따라서 라고 했을 거고요. How many classes 얼마나 많은 수업들을 you register for 등록하는지에 따라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수업들을 you register for 등록하는지에 depending on 따라 이렇게 되겠죠.